1, 2, 3 저는 꼭 가습기를 들고 잡니다. 립밤이랑 핸드크림을 꼭 들고 다닙니다. 저는 촬영 전에는 염분 있는 걸 아예 먹지 않습니다. 저의 치트키입니다. 클리니크 속포스크림 속담김이나 속건조가 굉장히 심한 편인데 이럴 때 그냥 클리니크 속포스크림을 사용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. 촉촉해 보이지 않나요? 자기 전에 도톰하게 올려놓고 자면 아침에 좀 건조함이 없달까? 제 화사한 피부톤의 비결은 짜잔! 바로 투명 토닝 세럼인데요. 꾸준히 사용하시면 저처럼 맑고 화사한 피부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바스플